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제가 왠지 않게 인터넷을 살피다 보니까요. 중앙일보 최인식 할아버지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뜬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 말고 조심조심 일러주며 설치지 마소 우리 아름답게 늙어요의 글긴데요.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저어주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고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고마워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건네하기. 장말로 돈은 요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를 만나면 술 한잔 사주고 손주보면 용돈 한 푼 줄 수 있어야 늙어많게 내 몸을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줄 것이 아니겠소. 빈손 공치사일랑 아무 소용이 없소.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이라오. 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채일랑 하지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자식은 노후보험이 아니라오.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마오. 고집하지 말고 시샘도 하질 마소. 당황하지 마소. 성급하지 마소. 뛰지 말고 넘어지지 마소. 감기도 걸리지 말구려. 의리를 찾지 말구려.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내 한 몸 앞을 쫙 쉬면 그 누가 제 몸처럼 날 돌볼까 아프면 안 돼요. 멍청하면 안 돼요. 속옷 일랑 달마다 갈아입고 날마다 샤워도 하고 한 살 더 먹으면 밥 한술 줄여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구려.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어차피 삶은 환상이라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사시구려. 왠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바로 어제의 주인공 분들이셨던 어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가슴 깊이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41회차 반여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8단계 독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독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글을 읽는 걸 그치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간파를 하셔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만드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독경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요. 제일 먼저 부모운중경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들어가다가 끝났었어요. 오늘은 부모운중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모운중경의 원래 이름은 불설태 본모운중경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어떤 불교사상이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성립된 경전이라고 하고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모님께 대한 어떤 효성을 중시하고요. 또 효도를 불도수행의 하나로 여기는 우리나라 또는 중국 등지에서는 옛부터 많이 읽혀왔던 그런 경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에선 여러가지 은혜에 관한 사파를 젖뜨린 판본이 많이 유통되어 왔어요. 여러분들 카렌다에도 보면 부모운중경에 대해서 많이 있지요. 또 이경전을 보면 부모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커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고 가죽이 달아서 뼈가 드러나고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가플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린 이경전을 통해서 부처님법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서 한락한 생활을 영의를 해나갈 것이에요. 한글로 우리가 이경전을 많이 나와요. 테이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나가면서 얼핏 얼핏 질반 분들은 이거 다 읽어보신 분들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독경시간에 우리말 부모의 존경을 한번 읽어봐드리면서 불을 해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은요. 여시아문 아문여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을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죠. 경전이 부처님 열반하셔가지고 바로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해가지고 집성화해서 그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 문자화시켜서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옮겨 적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상황으로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전은 어느 경전이든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시아문 또는 아문여시 들은 이야기여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 고독원에서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 고독원 기수급 고독원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께서 최초로 절을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대나무 숲에 다람지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해서 범으로 다람지 갈란타 다람지 공원이 돼서 갈란타 공원 갈란타 정사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중림정사 대나무가 많아서 중림정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급고독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급고독이 자기네 어떤 동네에다 부처님을 모셔서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사위국 왕사성분의 기원정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수급 고독원에 준 말이 기원이지요. 선량한 사람들이 선수행자들이 산다 정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기수급 고독원에서 대비고 38,000과 보살마하살의 무리들과 함께 계셨다. 대비고 38,000이라고 그랬는데 커다란 출가자 38,000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성은 없는 것이에요. 단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요. 또 보살마하살이라고 그러죠. 무리들과 함께 계셨던 보살 이라는 것은 바로 보디사트바의 약자지요. 인도 범어로는 보디사트바라 그러는데 보디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이것을 소리난 음으로 중국으로 건널 때 보리살타로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보리살타의 앞자만 써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을 나타나지요. 앞으로 깨우침을 얻을 중생이 보살이다. 마하살이다 하는 것은 어때요? 마하사트바라 그러죠. 마하사트바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바로 마하사트바는 크다는 이야기예요. 큰 사트바 큰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큰 중생이다. 큰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다. 얻을 중생이다. 보살 보살 마하살에 물들고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 께서는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굽고동원에서 남쪽으로 나아가시다가 한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시었다. 그때 세존 께서는 오체를 땅에 대고 오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절을 할 때에 인도에서는 절을 하면 접종례를 하지요. 머리끝 발끝까지 땅에 전부 붙이는 절을 접종례라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어때요?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 다섯 군데가 땅에 대기 때문에 다섯 군데 몸체로서 오체 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존 께서는 오체를 땅에 대고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절을 하시었다. 안안과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합장하여 공경하며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 이시여 세상에 존경받을 분이시여 세존이시여 그러죠. 부처님의 십대 예명 가운데 하나지요. 열애 은공정변진 명행적 산성 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불세존 이렇게 표현할 때 세존 열애 열애다는 것은 진료로부터 오신 이를 뜻하지요. 부처님을 뜻하는 겁니다. 삼계의 큰 스승이 삼계라는 것은 우리 세상은 전부 욕계의 세계 무세계라 그러죠. 욕계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 세계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육계라 그러고요. 여섯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육계는 육천 그 다음에 세계 바로 세계는 물질의 세계인데 열여덟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러죠. 세계 18천 그 다음에 육계 세계 무세계 무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육계 세계 무세계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큰 스승이시고 사생에 사생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은 어때요? 테란스파지요? 테란스파 네 가지 생을 다 나타내니까 모든 생에 자애로운 아버지이신지라 누가요? 부처님께서요. 모든 종생들이 귀하여 존경을 하옵는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그런 분께서 삼리의 도사이시고 사생에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저 한무더기의 마른 뼈에 절을 하시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안안에게 말씀을 하시었다. 안안아 네가 네가 비록 나의 상속제자로서 항상 당신하고 같이 생활하는 안안이 26년간 부처님을 시범을 했죠. 그런 상속제자로서 이미 출간지 오래이지만 아는 것이 아직 넓지를 못하는구나. 안안아 비록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이지만 이 한무더기 뼈가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누대의 여러 대를 거쳐서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느니라. 안안아 내가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서 둘로 나누어 보아라. 네가 이 한무더기 뼈를 둘로 나누어 봐라. 만일 그것이 남자의 뼈라면 비치고 무거울 것이고 여자의 뼈라면 빛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때 안안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세존이시요.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정상에 띨메고 신을 신고 갓을 쓰면 바로 남자인 줄 아는 것이요. 이게 해석이요. 시대에 맞춰서 후세였던 여건에 우리 영량에 맞춰서 해석이 된 것이지요. 원래는 이런 게 아니지요. 남자 여자 구분하는 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적주와 연지를 진하게 바르고 향수를 풍기어서 화장을 하면 바로 여자인 줄 아는 것이지만 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편안한 한자를 보면 여자 위에다 갓 머리를 씌우잖아요. 옛날에 여자가 혼자 다니면 보쌈당하고 불안하니까 갓을 씌워서 남장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으로 와다니면 납치를 안 당한다고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거 보쌈이라고 그러나요. 보쌈 안 당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편안을 앉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남녀 구분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자는 향수를 붕괴 화장을 하면 바로 여자인 줄 아는데 죽은 뒤에는 백골이 남녀가 구분 없이 마찬가지일 텐데 저에게 어떻게 분간하라 하시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을 하시었다. 안안아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의 절에 가서 설법도 듣고 옛날에 보살은 여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남자들이었어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절에 많이 다니니까 여자분들한테 보살림 보살림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없었죠. 남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살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에 가서 세상에 있을 때 설법도 듣고 부처님 법문도 듣는 얘기예요. 경전도 외우고 삼보에게 예배도 하고 삼보는 불법 삼보지요. 예배도 하고 연불도 하였기 때문에 연불이라는 것은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아니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걸 우리는 연불이라고 그래요. 그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요. 남자들은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경전도 외우고 수행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항상 부처님처럼 행동하려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인데 여자는 세상에 여자는 세상에 음란한 음란한 욕심으로 음란한 욕심으로 남녀의 구분이 돼서 부처님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인체구조학상 자연의 생략상 성불하기 힘들다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음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있을 때 하늘은 내리주는 걸로 할 일을 하는데 땅은 받는 걸로 할 일을 하죠. 그래서 남자는 주는 걸 보람으로 여긴 여자는 받는 걸 보람으로 여긴 되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여자는 기쁨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주는 데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받는 데 기쁨을 느끼는 게 여자의 본성이요. 성품이요. 바로 구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보살행은 어때요?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야 보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는 어때요? 받아야 행복을 느끼고요. 자기 뜻대로 따라줘야 행복을 느끼고요. 자기를 알아줘야 행복을 느끼고요. 그런데 보살행은 어때요? 이탱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보살행이고 어때요? 중생은 자리행만 하잖아요. 자기 이득되는 거. 여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 말씀에 하면 여자분들은 법주가 될 수가 없고요. 천도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냉경에 따져보면 비구니스님들은요. 비구스님 보호하에 계셔야지 비구니는 주지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전에 비구니 문중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수독사도 보면 다 비구스님들이 보호하에 비구니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요즘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음란한 욕심으로 생각대로 하며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도 아이를 한 번 낳으려면 서말, 서대 엉킨 피를 쏟고 마음에서도 받아야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여건 자리행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죠. 보살행의 마음을 할 수가 없던 이야기예요. 여자들은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서말, 서대 엉킨 피를 쏟고 또 어머니는 여덟섬 너말이나 되는 신저지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 뼈는 검고 또 가벼운 것이다. 응고를 먹었던 이야기죠. 아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오려내는 듯 아파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은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이까? 아나는 너는 지금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나니 어머니가 아이를 뵈면 열 달 동안 몹시 신고 신고 하느니라. 어찌 보면 부처님의 경전에 유경전이 부합돼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는데요. 내부 내시경으로 다 조사할 수 없는 과거의 상황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형성을 나열해 놓은 거 보면요.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계 도사 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잉퇴한 첫 달에는 태아가 마치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것이니 이른 새벽이면 모여들어 딱 한낮이면 터져버리는 이라. 부처님께서 보사님들 임신했을 때 뱃속에 들여다보지도 않으셨도 되고요. 그 당시에 과학적인 의학도구가 발달이 되어서 살펴보지 않았을 텐데 이치로 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연기의 이치 아까 말씀드렸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삼선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구나. 삼선통을 깨치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중에 깨치신 뒤에 다시 삼신통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연기의 이치 그렇죠? 그런 성사고락 생사고락의 이치 그런 걸 습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아셨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잉퇴한 지 두 달이면 태아는 마치 엉킨 우유를 어지러이 흩어놓은 것과 같고 태아가 마치 엉킨 우유를 어지러이 흩어놓은 것과 같고 어머니가 잉퇴한 지 세 달이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으며 어머니가 잉퇴한 지 넉 달이 되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어머니가 잉퇴한 지 다섯 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오포가 생기는 것이란데 오포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두 팔과 두 무릎을 우리는 오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오체 투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요. 여섯 번째로 어머니가 잉퇴한 지 여섯 달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눈기코요 입듯의 육정이 열리며 이걸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죠. 안입이 설신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섯 달이면 이때부터 바로 사람의 기운이 그대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뱃속에는 비록 있지만 사람의 기운이 그대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사람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유산화가 된다든지 어떤 수자 연가가 되면 그 억울함이 이루어 형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곱 번째로 어머니가 잉퇴한 지 일곱 달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만4천의 털구멍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360개의 뼈마디와 8만4천의 털구멍이 생긴다. 그 다음 어머니가 잉퇴한 지 여덟 달이 되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겨나고 의식과 지혜가 생겨난다. 이 퇴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때면 벌써 의식과 지혜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잉퇴한 지 여덟 달이면 의식과 지혜가 생겨나고 아홉 개의 구멍이 자라난다. 눈, 귀, 코, 여몸 이런 데 있는 구멍이죠. 코, 눈 이런 거에 입. 또 어머니가 잉퇴한 지 아홉 달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 먹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복숭아, 배, 마늘 등은 먹지 말고 오곡의 전기 등을 먹어야 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곳에 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세 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순리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업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셋째는 혈산이라고도 하고 이 산이 한 번 무너져 내리면 화해 한 줄기에 엉긴 피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입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나니라. 열 번째로 어머니가 잉퇴한 지 열 달이 되면 바야흐로 태어나는 것이니 만약 효순할 자식이라면 두 주먹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는데 오역할 자식이다면 어머니의 포태를 가르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염통이나 칸을 움켜잡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뻗기기도 하며 어머니로 하여금 천 개의 갈로 배를 찌르는 듯하고 만 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나니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그래도 부모님의 열 가지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기를 출산하는데 바로 열 가지의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보배롭고 큰 은혜다라고 해서 대보부모 운중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첫째는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탐수호은이다. 회탐수호. 열의 겁에 어떤 인연이, 겁의 인연이 지중을 해서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의 의탁을 하게 되고 한 달 한 달이 차서 오장이 생겨나고 일곱 달이 접어들자 육정이 열리고 포태한 몸 무겁기는 태산과 같고 몸 가짐에도 몹쓸 질병이 겁이 나며 질병이 나도 약을 안 드시지 않아요. 잉태하시면 비단 옷은 모두 다 입지 않고 그렇죠. 늘씬해서 아주 아름다웠던 스커틴이 뭐 이런 거 전부 옷장 속에 다 넣어두죠. 못 입죠. 임신하면 화장된 먼지만 가득하네.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열 달 동안 그 어머님이 참 평소에 못내고 하나도 못하시지 않아요? 둘째로는 해산할 때 고통받으신 은혜. 임산수고은이다. 아이를 잉태한 지 열 달이 지나가니 해산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침마다 중병에 걸린 듯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며 그 두려움 모두 다 기억하기 어려웠고 그렇죠. 해산이 가까우니까 정신도 흐려지고 두려움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근심 속에 쏟아지는 눈물방울 옷깃을 적셔오니 슬픔을 머금은 제 친족에게 이르기를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난다고 저희 물자들 가운데 참 애기는 물자였는데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우리 애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잉태를 했어요. 몸이 굉장히 쇄약한 분이었는데 저기 걱정이 됐고 많이 문제가 형성이 됐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사실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어느 누구나 임신을 해서 바로 출산을 하게 될 때 되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엄청 겁이 날이라는 생각이 저는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아픔과 힘든과 두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측근을 보고 옆에서 보면 상당하다는 생각에 셋째로 이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생자망운이라고 그러지요.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를 낳은 날 오장육부 모두 터져나간 듯하며 몸과 마음 모두 다 까무라쳤네. 그러지요. 피를 흘려놓은 자리는 짐승을 잡은 것과 같고 갓난아기 건강하다. 그 말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쁨 평소에 갑절이 되네. 기쁨이 가라앉자 슬픔이 되살아나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오네.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이 큰데 이미 그 기쁨을 느끼자마자 그 아픔 때문에 다시 슬픔이 되살아나서 심장까지도 아픔이 사무쳐온다라고 했어요. 넷째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아 먹여주신 은혜 연고 토가문이라고 그러지요. 무겁고 깊은 것은 부모님 은혜 귀엽고 사랑하면 한때도 변하지 않고 단 것은 다 뱉으니 무엇을 잡수실까 쓴 것은 당신이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을 먹이지 않아요? 쓴 것만 잡수셔도 얼굴은 평안하며 쓴 것만 잡수셔도 어머님 얼굴은 평안하고 그지요. 자식 사랑이 무거우니 인정참기 어려워 그 은혜 더욱 깊어 슬픔은 다시 더해지네. 아이만을 배불리 먹이면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치 않으시네. 그 전에 요즘은 드물지만 그 전에 못 살 때는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맨날 어머니는 드셨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복해서 먹었다. 저녁 때 되면 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자식들만을 외길하고 늘어가신 그런 어떤 부모님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 한국인의 어머니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는 말씀 하나만 들어도요.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든든하고 아주 위대하고 평양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오늘도 거의 다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 중경은 이 정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께 작은 행복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기분 좋은 산책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 작은 행복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걷는 세월이 언제나 하늘빛처럼 맑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불자님들께 또한 작은 행복 드립니다. 닿을 수 없는 곳에 그저 부처님의 진리로 찾아가는 이 길이지만 언제나 웃을 수 있는 향기극한 꽃길 밟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면 좋겠고요. 모든 불자님들께 작은 행복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서둘러 이 시간이면 방송 채널 맞추시고 부처님의 진리를 채득하려 하는 여러분들께 환희의 벅찬 가슴 담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 드릴 수 있는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함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 언제나 행복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수에게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관을 선전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